미국 메릴랜드주가 마약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17만 5천 건에 달하는 자상 최대 규모의 주차원 사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예미 월드리포터입니다. 한때 미국의 수도였던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주정부청사가 위치한 이곳에서 현재 시간 17일 새로운 역사적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17만 5천 건에 달하는 대마초 관련 경범죄를 사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 대상은 15만 건 이상의 대마초 단순 소지 경범죄와 1만 8천 건 이상의 도구 사용 또는 소지와 관련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주지사는 해당 조치를 통해 그간의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차원에서 이 정도 규모의 대규모 사면이 이뤄진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범죄 기록이 사면 처리된다는 소식에 대상자들은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젊은 시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차를 세웠다가 바닥에 떨어진 대마초 부스러기로 감옥에 끌려간 조단 씨도 그 중 한 명입니다. 대상자들은 대마초 협의가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 두고두고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무어 주지사는 이번 사면이 인종 간의 오랜 불평등을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불균형적으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일자리와 주택 거부로 인한 불균형적 장벽을 겪어왔기 때문. 미국 시민자유연합에 따르면 대마초가 합법화되기 이전 흑인들이 관련 혐의로 구금될 가능성이 백인보다 3.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떠오르는 민주당의 스타 주지사가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은 데 이어 다른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원혜입니다. 월드뉴스 원혜